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해상 선박용 디젤 엔진 및 전차용 특수 엔진 전파탐지 장비 제조 STX 엔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0.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이며 그 외 급여, 취급수수료 등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10년 루개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102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032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46%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5%로 적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과 재고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과 선수금입니다. 차익금의 규모는 현금 대비 2배가량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5회 총 47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STX 엔진이었습니다.